3라운드 3라운드 붐팀에서 모십니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어? 양지은 나왔다, 나왔다 부치기 가자 긴장해, 긴장해, 긴장해 지금 나온다 지금 이제 민호팀에 남아있는 분은 6분 남아계십니다 누구를 선택하실지 아시죠? 셉니다 선택, 누굽니까? 너 나와 홍자 언니 나와 나와 반말이지 빅매치요 나와 나와 변했다 빅매치 빅매치 오늘의 빅매치 기선제압용으로 5자로 갑니다 5글자로 세게 우리 형이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았어 황민호가 짱인데 황민호가 짱? 황민호가 짱? 아 형제를 건드리나요 예인입니다 오다토크? 홍자씨 복잡한 거 못해요 아시죠? 어려운데 이거 차라리 동문서답은 잘하시게 동문서답 잘하죠 동문서답 한번 가죠 해보죠 먼저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실패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먹었는데 대답하라면서요 홍자 언니 저런 거 잘 못해 우리 언니 이해 잘 못해 무슨 소리 바쁘더라? 나 밥 먹었어 어 이런 거 아 다시 다시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 드려야 돼 시윤씨부터 갑니다 오늘 예쁘다 내 발가락이 예쁘지?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완전 다른 걸 해야 돼 왜 이렇게 못해 홍자 왜 이렇게 못해 게임 못해요 여러분 게임 못해요 노래로 보여주면 돼요 노래로 안 돼요 우리 언니 잘하는 거 시켜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럼 당연하지만 하면 돼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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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이순씨부터 공격 갑니다 나 노래 잘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오케이 너 이빨 되게 많이 보인다 당연하지 나보다 키 작지 어머 알지 당연하지 어머 너 뭐야 상처 나 얼굴도 작지 너보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깨 나보다 좁지 당연하지 너는 코가 크지 약간 이거 마상 아니야 이거 서로한테 상처 이거는 상처가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자자자 너무 상처되는 거 같아 안 할래 이거 외모 공격이면 아니 이거 너무 상처만 남아요 외모 공격이면 코가 크지는 좀 심했다 갑자기 나도 상처받았다고 서로 서로 지금 장단점이 많이 나 나 근데 나 상처 많이 받았어 여기도 상처 많이 받았어 나보고 어깨 적다고 어 어깨 적다고 어깨 적다고 아니 아니야 코 크다고 했잖아 코밖에 안 보았다고 서로 상처받았어 이거는 저희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 뭡니까 코 크지 뭡니까 코 크지 코 크지 했는데 내가 옆에서 당연하지 할 뻔했어 아니 니가 자꾸 나보고 작다 하니까 근데 왜 나를 보고 코 크지는 거야 진짜 내가 여기로 뒤로 눈이 올라갔어 미안해 룸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하하하하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손목 어 저는 방랑신 김삿갓 라는 노래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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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혜씨는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비익조 준비했습니다 비익조 비익조 김용희 선배님의 비익조 오오 아니 경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두 분? 야 진짜로 경연하러 왔네 경연곡이다 누가 먼저 노래 한번 해볼까요 양지혜씨 선택하세요 뒤에 하겠습니다 뒤에 하겠습니다 안됐어 전혀 아니 이번에 성공이야 이번에 성공이야 이번에 성공이에요 좋다 좋다 홍자씨 화이팅 내가 한 줄 알았네 네 시작 갑니다 시작 시작 우리의 매일 때때로 우리의 공산같은 목소리 공산 화이팅 잘 모르죠 계속 립싱하시던데 아하하하 하하하하 에이 에이 짜자 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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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장에 삭가 쓰고 방랑삼 천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 가는 캐끼 누구냐 열두대문 문깐방에 걸식을 하며 술 안전해 시원술로 떠나가는 김석가 수고하네 야 진하다 아 곰탕 모이스 역시 역시 곰탕 같은 목소리 곰탕 맛있죠 곰탕 좋아해 와 세상이 싫던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쳤네 짚지 말라다 소문을 놓고 소문을 놓고 부대 접에 꿀꿀채며 떠나가는 김석가 흥자씨의 세 번째 과연이었습니다 결과 괜찮은데? 100금 나올 줄 알았어 결과 15점 15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둔거지 오늘 100점 안 주시네 마스터님께서 안 주네 높지가 않다 97점이 제일 높지 이거 맞아 어떻습니까? 홍자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점 96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으로 홍자씨를 이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툰도 응원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양진!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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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노래지 너무 기대된다 노래 진짜 좋아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네?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90점 한 tous 혼자서 날 수 없는 새 당신의 날개로 나는 새 뭐야 마이크 다른 거 써요? 마이크 다른 거 써요? 뭐 다른 거 쓴 거 같은데? 그지? 나르르 새빅조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뜬 꿈 같은 세월 인생길 오만 길도 나는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할래요 당신과 함께할래요 온 세상 다 하도록 떨어져 못 사는 나무 당신의 뿌리로 선 나무 두가 다 한 몸되어 그는 나무 열리지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뜬 꿈 같은 세월 인생길 오만 길도 나는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할래요 당신과 함께할래요 온 세상 다 하도록 영원히 함께할래요 당신과 함께할래요 온 세상 다 하도록 antibiot 아 대박 아 대박 Teamsalu 아 참 있어 아 참 있어 제이ięcy 트라이ышев 저 Agent따 45점 95점 이상이면 6 6 54 와우! 6, 6! 와우! 6, 6! 와우! 그니까 났어. 그니까 났어. 그니까 났어. 그니까 났어. 그니까 났어. 그니까 났어. 야 민호야. 민호야. 그니까 났어. 야. 홍자. 홍자 웃었다. 홍자 웃었다. 웃었다 웃었다. 야. 아니야 이거 기계가 안 돼. 아니, 왜 자꾸 1점 차요? 기계가 고장 났어. 기계가 고장 났어. 아까워. 기계가 고장 났어. 좋습니다. 저희가 1점 차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홍자 씨가 웃음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 참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비로소 홍자 씨가 다시 웃음을 다시 타주겠습니다. 어깨 넓어졌어.